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권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서해상에서는 바다안기가 끼는 곳이 있겠구요. 전남권과 경상권에서는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기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5도, 부산 9도로 출발하구요.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18도, 대전 20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높아 폭언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년위성 2A호의 안개 영상을 보시면 서해상과 일부 내륙에 붉은색으로 색칠된 안개가 탐지되고 있구요. 가시거리 분포도를 살펴보면 서해 5도에는 가시거리가 400m 내외의 바다안개가 나타나고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남권과 경남권에는 열분 안개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상특보 현황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 및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오늘 오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압계 전망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중국 북부지방에는 저기압이 위치해서 남쪽에는 고기압,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는 기압계가 형성되겠고요. 서해상에서는 국지 저기압이 위치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충청권과 전북에서 만나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고기압과 북쪽의 저기압 사이에서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지면서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